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흔히 듣는 말이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죠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믿죠 우리가 관계가 없으면 전혀 믿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깊은 관계일 때 많이 믿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믿고 그분과 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이 세 부류로 많이 나누어져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범신론과 창조론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다윈의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그 핀치라고 하는 새가 이쪽 섬에서 약 900km 떨어진 이쪽 섬으로 갔을 때 이렇게 먹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서 조금씩 조금씩 이 새가 핀치라고 하는 새의 모양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졌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곳에는 토끼가 있고 왜 이곳에는 토끼가 없을까 이러면서 추측을 하기 시작을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종은 같은 계통의 생물이라도 환경이 달라지면 생김새나 특질 역시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이것이 다윈이 말한 생물종은 진화한다라고 믿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에 결과적으로 다 신이 있는데 결국은 다 신이다 이런 식으로 범신론을 주장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한 사상 이면에는 사람의 자존감을 아주 바닥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무서운 계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욕이 있는데 그것은 개새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라든지 범신론을 믿게 되면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야 내가 장군의 딸이야 내가 장군의 딸이야 이러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 내가 뭐 무지랭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자손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어느 계층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이 자존감에서 아주 명예스럽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딸이다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 자존감이 굉장한 거예요 귀한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5대 10대 우리들의 조상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4대 5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데도 나의 조상이 존재할 거라고 하는 것은 믿죠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조상이 8대 9대 10대 있다는 걸 믿죠 그걸 왜 믿어요 그것은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믿으면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자꾸 믿어요 진화로 사람이 진화되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너무 형편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진화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10편 139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제가 제 손을 하나를 봐도요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 정말 신묘 막측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라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들어서 우주 만물을 한 번 이렇게 쳐다만 봐라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진화해서 생겼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보여 알게 될 거라고 로마서 1장 절대로 절대로 이 우주는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쥐두 신이라고 섬기는 인도가 있더라고요 쥐두 섬겨요 또 하늘신 땅신 북두칠성신 무슨 바위도 섬기고 별의별 걸 다 섬기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에 무슨 말은 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너를 만든 신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신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신도 그래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경전 첫 머리에 집어넣은 그것을 이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누가 포함이 되었냐면 내가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몇 분이시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위에 하나님이 세 분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1위, 2위, 3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은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을 1위의 하나님, 2위의 하나님, 3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다 제가끔 다릅니다 그래서 1위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면 2위의 하나님은 온 우주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통치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위의 하나님은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 천지만물에 창조주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생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선생이 되느냐 하면 교과서가 있어야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어느 하나님이 쓰셨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쓰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감동감화를 주셔서 사람들이 받았었던 것이죠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 감동 이것은 어느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면 3위의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이 세 분 중에서 누가 주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주위는 아주 동등합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목적, 품성도 같으세요 그러나 분명히 개성이 있는 각각의 존재입니다 이것을 신구약에 나누어서 구약에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은 구약 성경이라 그러고 신약 성경은 그 구약에 약속한 것을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루셨는지를 써놓은 것을 신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누구에 관해서 써놓은 책이냐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 분은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주 여러 군데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은 세 분이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려면 절대로 피조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려면 피조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피조물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스스로의 존재해야지 돼요 누군가가 만들어주면 그때부터는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면 그 직분을 가지려면 반드시 스스로 존재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되려면 절대로 죽어서는 또 안 돼요 당신이 스스로 계시고 생명의 시여자가 되어야 하며 스스로 절대로 죽지 않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극기 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0편 121장이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와에게서로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시는 것이지 일반 신들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즉에는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결국 이 세상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시려면 어떤 분이 사야 되냐면 전지전능해야지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메 99세 때의 여왁께서 아브라메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완전하게 해줄 터이니 완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신도 사람을 완전하게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당신 자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게시록 1장 8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영혼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신은 창조주의에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아는 신 아무도 몰라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마음을 누가 알까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11기상 8장 39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입니다 주만 홀로 아무도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얼굴색 보고 이 사람의 오래된 습관을 보면서 이러이러 할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틀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누구만은 정확하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만은 사람의 마음속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사람의 깊은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입 밖으로 말은 안 내오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려면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디모대전서 6장 16절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의논을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세 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 뿐이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세 분 하나님은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대전서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성령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이것이 결국은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이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비리뽀서 2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두었고 그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세 분은 언제나 똑같은 생각을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만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민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본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쓴 것이 글자는 사람이 썼어도 생각은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의 기록들은 예언자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인정을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인정을 해요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상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유대 나라 사람들은 무슨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사람이었냐면 이 성경 말씀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아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식인들이었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들처럼 세계적으로 유식한 성경 박사들이 세계적으로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경 책에 대해서 아주 잘잘잘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인정하고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이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해보지는 않았어요 체험해보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상식, 하나님에 대한 상식이 아주 많은 사람들로 대부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방에서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죽을 쓰는 거예요 아주 맛있게 맛있게 죽을 좋은 재료를 죽을 써 그런데 떠먹어보니까 이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죠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맛이 없을까요? 그렇죠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간이 들어간 것을 맛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간이 맞지 않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너무 짜든지 너무 싱겁든지 이것은 맛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 맛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마음에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낙담이 있고 평안이 없는가? 왜 내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지는가? 왜 이런가? 그것은 내 인생에 뭐가 빠졌을까요? 소금이신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희망이 있고 살 맛이 나려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져야 돼 그러면 인생에 살 맛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또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 맛이 무엇인가 이런 사람에게 복이 또다 그랬는데 이 복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생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재물이나 학벌이나 주의나 권세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줄 알죠 성경에서는 그것은 사수한 복으로 쳐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영생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복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볼 것인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을 하는 이 체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화 다시는 안 내야지 내가 이제 술 안 마셔야지 담배 안 피워야지 도박 안 해야지 아무리 아무리 이르락 물고 노력을 하고 무슨 때마다 명절 때마다 설 때마다 생일 때마다 우린 결심을 하죠 술 안 마신다 담배 안 피운다 다시는 다시는 밤늦게까지 뭐 안 한다 뭐 하죠 작심삼일이 안 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딱 맛보는 순간 아 이거구나 바로 이거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볼 때 그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 이르러 오는 그 엄청난 하늘의 평안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 체험을 알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행복이 없다면 살았으나 그건 죽은 목숨인 것 10억 원 날아가는 것은 날아간지 안 날아간지도 모르면서 내 눈앞에 있는 만 원짜리는 벌벌떨 굶혀잡고 있는 어린아이와 다를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고 하늘이 주는 그 평안을 영원히 영원히 경험하며 영생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창조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위치를 알지 못해서 자존감이 없이 그럭저럭 인생을 불행하게 슬프게 낙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있고 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아들과 딸이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꼭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꼭 영생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